1. 하이도, 하이도, 왕자야! 실에. 바쳤어, 바쳤어. 뭐 이래? 성민이 성민이! 아, 쥐났다 보다, 쥐났다 보다! 아, 쥐났어, 쥐났어. 아이고. 쥐났어,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쥐가 난 거예요. 어우, 얘 기가 났어. 이 경기에 갑자기 무리해서. 아, 아내 분이 너무 걱정하네요. 걱정하죠. 저 중요한 순간에. 1분 20초 뒤에 끝나요, 경기가. 네. 안 좋으면, 안 좋으면 뛰면 안 돼, 어? 그건 판단해야지, 계속 뛰면 어떻게. 그렇죠, 이 경기 결과보다 중요한 게 선수들 부상이니까. 뭐, 대신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지. 호주가 해줘야 돼요. 아! 호주가 해줘야 돼요. 1점 더, 1점 더, 1점 더. 40초 남았어, 40초 남았어. 에비야! 에비야! 살사린다! 이건 넣어야 돼요? 이건 넣어야 돼요, 이거? 넣어야 돼요, 이거. 몇 초 남았죠. 거의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다 6초altra 남았잖아. 자율투에 있는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빨리 넣어야 돼요. 뭐야, 이기네! 이 하나는 이기네요. Ell但XXX! 결국 봉근거였다. 이건 둬야 돼. 이건 둬야 돼. 이거는 끝나. 이거는 끝나. 이것도 개조개조금.